2018년 3월 학력평가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병원체 A에 대한 생지의 방어작용이다 라고 얘기하네요. A의 병원성을 약화시켜서 만든 백신 기억이 있어요. 이것을 생지 1한테 주사를 하고 그 다음에 2주 후에 혈청 미은을 얻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. 백신을 넣었기 때문에 항원을 넣은 거나 마찬가지고요. 항원항체 반응에 의해서 이때에 항체가 만들어졌을 겁니다. 항체. 선생님 기억세포는요. 네 기억세포도 만들어졌겠죠. 그런데 혈청에는 항체의 작은 애들만 존재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혈액 속에는 혈구인 큰 애들 백혈구의 종류인 기억세포라던가 비림프구라던가 티림프구라던가 이런 애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. 자 일단은 항체가 존재했을 것이다. A에 대한 항체. 자 표와 같이 2, 4한테 주사액을 주사하고 일정시간 생존 여부를 확인했다 라고 하네요. 자 주사 A를 주사를 했습니다. 항원을 주사한 거예요. 그랬더니 얘는 죽어버렸어요.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니까요. 그런데 이 병원체에다가 내가 백신을 주사를 했습니다. 자 백신은요 결과적으로 항원이나 마찬가지예요. 병원 질병을 일으키지 못하는 병원체인 거죠.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항원. 항원과 항원을 넣어봤자 이후 강력한 항원이 작용을 해서 죽게 되겠죠. 자 그런데 항원에다가 내가 니은 혈청 항체를 넣었어요. 항체를 넣었더니 그러면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 항원이 작동을 못하겠네요. 그래서 살게 되었다. 백신의 효과를 보았다. 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 보기로 갑니다. 기억을 주사한 1에서 지금 백신을 주사했다는 얘기죠. A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었다. 볼 수가 있어요. 자 니은에서는 항체에서는 A에 대한 기억세포가 들어가 있다. 기억세포가 들어가려면요. 혈액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. 혹은 혈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. 그런데 여기는 혈청만 위쪽에 혈구를 제외하고 위쪽에 맑은 물. 그러면서 그 맑은 물 위쪽 안쪽에는 작은 항체와 같은 작은 물질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억세포 커다란 물질은 들어갈 수가 없다. 자 나의 사에서 요 놈이죠.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다.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.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.